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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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은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세대 4.4 SDV8 AB 디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10만 3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영상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 쪽에는 썬네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래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7.8형으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이네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아래쪽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다음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7.5형으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해 주셨고요. 2열 폴딩 해주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 버튼으로 폴딩 버튼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이 차량 고스드 도어도 탑재되어 있고 작동 잘 됩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축방이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네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메르디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만 3,70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테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 프리, 어데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있고요. 다음으로 핸들 왼편에는 차선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고 앞쪽에는 HUD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위쪽 썬레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 ECM 룸뮬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주차 보조 기능이 있고요. 후반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360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전반 카메라 역시도 굉장히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 마사지 기능까지 양쪽 다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주행 모드 서스펜션, 오토 스탑,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요. 열선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가운데 컵 폴더랑 리모컨 보관함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헤드셋까지 구비되어 있고요. 앞쪽 보시면 후적 TV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2열도 썬레프 개방함 좋게 들어가 있고요. 시트 쪽 살펴보시면 전동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루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 타이어 변마마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측힌 갈래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변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측힌 갈래짐 없습니다. 앞쪽 엔진 룸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측힌 갈래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측힌 갈래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세대, 4.4, SDV8, AB 디젤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를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